진짜 잘생겼다 뭐라고 쳐야 되더라? 영화상 큰고개가 쳐야 되지? 영화상 큰고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나쁜 언니들이 연애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옥수까지 왔어 쳤쳤다고 그건 진짜 몰랐다 나는 와야지 근데 4명이 같이 떠나는데 이거 오빠한테 영상당 보내주면 안돼요 내가 올릴거야 헬멧 먼저 뷰가 진짜 멋있다 여기 뒤에 빛 오늘 어디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은 찬란한 고독 시작하겠습니다 고독하게 다녀오세요 몇 패치인가요? 김빛 선정 시작 뭐야 이게? 유튜브 보면 이렇게 내레이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웃겨 다 올라와 스타트 겁나 무서울 것 같은데 사이트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깊게 다녀올게 아니 아니 여기가 담아있잖아 여기가 너 여기가 세상클이다 저거 어디 서있는거야? ㅋㅋ 다운하셨어 1명 가난다 다운하셨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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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이 아주 잘 박혔군 보여 근데 나무를 가려서 안 보이지 않아? 영상이야 간지럽다 목이 불렸네 목이 있어? 언니가 내 딜레이 보다 목이 불렸나 보다 어서 못 갈까? 뭐? 루트 청소해? 신발 다시 묶고 있어요 루트 안 해봤다고? 청년 거국적으로 가요? 두 피치밖에 안 된다고? 다 같이 가자고 해볼까? 거국적으로? 내 피치에요 청년퀴 내 피치 아니야? 내 피치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씹었지? 왜 그래? 왜 그래? 씹었지? 이 피치 이 피치는 소리났어 소리 인공 인공 내가 본 개념도 1, 2, 3, 4였는데 아니었나 보다 나는 그러면 언니 먼저 하고 청년 또 하겠다고? 아니 그니까 빗은 온 살 때 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 있다가 그럼 못 심하다가 안 보고 나는 빗 이 피치 갔다가 그리고 막 올라가다 오빠가 또 위에서 거기 아니에요 이렇게 난 이 피치만 갔다 올게 빗하고 하강하면서 다 그러면 3시간 이렇게 그 옆에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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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만 가면 둘이만 가면 둘이 안 되니까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사하구 콧는데도 아직도 몇 명이? 네 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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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몇인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아까 내가 왔을 때 거의 3시 딱 막혀있는 김빛 아마 지금 여기 한 시간차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가자 가자 네 아까 전에 완전 다치는 포스가 반대가 쩝니다 등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우 야 어우 이게 땅이야 뭐야 상담 아니야 방금 언니 어디 갔어? 방금 코스 어땠죠? 왜 못 봤죠? 왜 못 봤죠? 아 아 아 아 아 나 근데 이거 풀어야 되지 않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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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ius 아 아 아 아 지혜아 힘내 아 뭐라고? 힘내 말이 없어졌어 어 여기를 일단 벗어나야 될 것 같아 나 지은이가 아까 와서 그 말 해주는데 이 살충을 알려드리니까 은근히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은근히 빡! 뭉치는 거야 용화산 비디오 오늘은 산신령이 다했다 오늘은 산신령이 다했다 무섭다 무서워 용화산 하이걸스들이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길가에 산딸기를 근데 언니 언니 저랑 그때 갔을 때 우리도 그때 산딸기 따먹었잖아 어 맞아 우리 배고파서 많이 배고파? 그치 어 우리 뭐 하기 전에 저기 이제 카메라에 얼굴 좀 보여주고 너무 등 돌리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계속 먹어 오늘 얼마 버셨어요? 많이 따셨네요 우와 여기 되게 큰 거 있다 음 음 음 음 언니도 토리샷 자 누구 나눠 먹어 음 빨리 먹어 토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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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생님 나 내일도 입어야 되는데 나 배고파 나 내일도 입어야 되는데 야! 웬 동물들이 아 왜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해 둘이 싱크로 맞춰서 난리 났네 아주 그냥 어우 차갑네 아우 시원하다 아휴 시원하다 완전 시원하죠 아 왜 이렇게 시원하게 웃기냐 가자 일단 우리 8월에는 영덕 구두로도 갔다가 기란천? 기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월에는 설악산 그 다음에 10월에는 설악산 그 다음에 11월에는 강정산 제주도는? 12월? 완벽하지 완벽하죠? 너무 좋다 일단 하반기가 다 짜이잖아 우리 송연애도 해야지 그러면 그럼? 송연애는 도시에서 하이 갓즈 하이 갓즈 맛있겠다 어? IT예요? 눌렀어 바구니 먼저 찾아봐 빛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다 나도 잠겼어 벨 눌렀는데 아 잠겨있어? 벨을 눌렀는데 얼굴을 눌렀잖아 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거 좀 뺄까? 이거 빼고 그러면 IPA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맛있게 맛있어 우리 그래도 8캐나 사야지 그래 하나만 이상해 남은 거 가져가면 되는데 언니 제가 할게요 찾아놨 언니 제 마음에 안 드세요 하이 월스 1탄 짠 뭐야 뭐야 짠 오늘의 메뉴는 맥주 맛있네 춘천시내에서 사온 닭갈비 라면살이랑 고등어랑 연잎밥이랑 맥주랑 떡볶이랑 떡볶이랑 라면 안 끝나 메뉴가 빛 뭐해 떡볶이 그렇지 안 했어요? 그렇지! 와 BGM이 필요 없네 응? 우린 BGM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응 달다 달아 이제 ITM 옷인가 이게 뭐죠? 이거냐랑 자 큰데? 오adia 오개가 없어 멍키매직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멍키매직 가나요? 아 나 귀마개도 있는데 이 와중에 귀마개도 하고서 20개 같으면 없었죠? 그런 게 있을 리가 20개 말고 포크 2개는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아 팬케이크는 그렇게 안 돼 중개인 줄 알아 이게? 다 까비 맹게인 다 까비 맹게인 가자 근데 어떻게 이름도 없이 이렇게 그냥 뒤집어지지? 찜기라인 줄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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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노른자 하나 살려주는 거야? 계란 노른자 하나 살려주는 거야?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타기 안 나와 타기 안 나와 타기 안 나와 타기 안 나와 언니 여기 불 나와요 아하하핳 아하하하하하 아니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됐다 됐다 1번째 가자 아우 위험하다구 역시 거her 뮤직비디오 descobrir 기피밥 meta 그거 해야하는 거 아냐?? 바람 바람 이거 오늘은 하이걸스 전기등반 이틀째의 날입니다 아침부터 라면을 엎어먹고 어제는 용화산에 갔고요 가평에 오늘은 포천에 운학산에 갑니다 유튜버 아저씨처럼 해줘 데이투 신선대 정룡 이비치 김빛 탈출 탈출 언니 여기까지만이라도 해볼래요 진짜 그랬어 그어죽에 파리가 막 찍히네 옆에 있어 라면을 먹었어야 됐어 라면 먹으러 온거 아니야? 에? 장난 아니야 빨리 오시오 물이 있으니까 좀 비상은 없겠다 물을 여기 받아가 좀 가야돼 오늘은 어프로치가 아주 깁니다 지금 거의 한 1시간째 저기 신선대 암벽 전용 등산배로 올라가면 좀 선선할게 오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길이 지금 너무 막 덥고 땀이 막 죽고 약간 이랄암장 느낌 언니 아 이랄암장 엄청 사망하셨습니다 여기에 머리 박음쓰 제가 사다로som 제가 하고싶은 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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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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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준비된 말에 나 떠냈으니까. 여기 위에가 참... 근데 거기에다가 두 개 걸어? 저기 갈 거면? 이쪽이요? 아니, 아니. 저기 거기에다가 거기 갈 거면. 길게? 응, 길게. 멋있다. 저기 내가 남겨놓은 빅드루 하나를... 가지러 갑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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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쉿. 오, 쉿. 오, 쉿. 오, 쉿. kk 우리 맛은 콜라멘이 안 들어간 고기 entra пар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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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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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개구리 홍수 개구리 진짜 좋아.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너무 큰데? 진짜 커. 맛있어. 옥수동에서 마무리하는 하이걸스는 수박씨로 뱉습니다. 근데 은근 마신 거 그렇게 많았다. 마무리.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